조노세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은 복현동 광릉아파트에 와왔습니다. 이렇게 고쳐진 집입니다. 이렇게 주방 공간이 아주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방과 큰 거실이 보이고 왼쪽 편으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. 화이트 톤으로 너무 깨끔하고 깔끔한 그런 구조입니다. 욕실조차 이렇게 고쳐져서 첫 입주하는 그런 곳입니다. 이렇게 되어있고 베란다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뒤로 돌아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복현동 광릉아파트였습니다.